네 안녕하십니까 타점왕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룩스 종목이죠 소룩종목 1대14 무상증자 이전에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날짜와 금액들이 있어서 좀 알아보고 우리는 무상증자에 맞서서 앞서서 우리 어떻게 전략을 짤지 우리 주저임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무상증자 수익 저희가 무상증자 관련해서 꾸준히 수익 내드리면서 알아낸 노하우들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룩스 관련해서 봐야 되는 사양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날짜가 있죠 날짜는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내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12월 27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입니다 권리락이 하루 전날이니까 26일이고 하루 또 전에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무상증자 권리락 혜택을 받으실 텐데 25일은 크리스마스죠 월요일이고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2년 거래일은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에 한해서 14주 무상증자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날짜 12월 22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날짜고 또 하나 저희가 전략자료를 한번 만들어놨는데 소룩스 관련해서 우리 무상증자 좀 잘 혜택 보자 제가 긴급자료로 언제부터죠 15일부터 15일부터 계속 이전부터 공유를 해드렸고 공유 희망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010-3703-8575 이 번호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했다고 한번 남겨주시면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볼게요 소룩스 관련해서 무상증자 대비 긴급자료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놨으니까 빠르게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투자 경고 해제 요건입니다 지금 소룩스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22일이라는 이 날짜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해제 요건을 12월 22일 날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조건이 세 가지가 붙습니다 12월 22일 기준으로 지난주 오거래일 금요일이니까 전주 금요일 날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밑에 2번은 15 거래일 전이죠 3주 전 금요일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금액이 44,560원 49,000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금액만 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500원보다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내용이고 나머지 3번 이거는 주가 이렇게 올리다 마지막 날만 주가 최고가 기록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이 전부 다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22일 날 투자 경고 요건에서는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 경고를 달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가 되면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권리락일 기준으로 이전까지 권리락일 기준으로 나눠지는 사항이 있죠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권리락 적용을 받아서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날 기준입니다 세 가지 날 기준으로 권리락일 그리고 신주 상장일 기준으로 권리락일까지 내가 만약에 한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권리락 적용을 받아서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때 한 주가 되고 나머지 14주는 신주 상장이 되면 들어오겠죠 그럼 내가 원래 한 주가 값어치로 친다라고 하면 15분의 1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2천억짜리 종목이다라고 하면 150억 그러니까 쉽게 권리락일 이후에는 150억짜리 회사가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1850억은 무상증자 이후에 주식으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150억짜리 종목 가지고 주가 이렇게 올리기가 이렇게 올리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쉽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무상증자 종목들은 권리락일 기준으로 이후부터 이렇게 연속으로 점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주주님들 주식 계좌의 잔고도 당연히 내가 15분의 1토막이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주식이 소록스 마이너스 90몇프로 놀라실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상한가가 나오면 쉽게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현저히 처음에는 굉장히 없는데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 매도 물량들에 대해서 매수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몇 프로입니까?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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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가 간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고 가시면 도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상한가가 나오게 되면 동시효과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이거 알고만 가시면 소록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어떤 종목이라도 이 점상한가가 나왔을 때 내가 동시효과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동시효과에 대한 균등배분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돈이 많은 이런 세력들이 여기 동시효과에 나와 있는 물량들 싹 쓸어 돈 써가지고 매수하면 평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효과 상한가일 때 모든 물량을 먹어버리는 걸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이용하자 그래서 매매 수량 단위에 이렇게 배수별로 균등하게 배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을 때와 매수 물량이 많을 때 이 방법들은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시효과 때 주문을 넣어야 되는 수량과 시간 이렇게 설정만 잘 해서 주문만 넣어준다고 하면 100주씩 균등하게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이 상황을 노릴 거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공유를 좀 빠르게 받아보시는 게 당연히 좋으시겠죠 저희가 이거 10명에서 하는 거랑 100명에서 하는 거랑 1000명에서 하는 거랑 당연히 이렇게 균등 배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방 입장하신 주주님들 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타저방 구독했다 구독이라고 꼭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주님들에 한해서 저희 소룩스 무상증자 관련 긴급자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했다 이후에 소룩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 자료까지 구독했다고 해주신 주주님들에 한해서 소룩스 자료 보내드린다 구독 소룩스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비용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좀 빠르게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 좋은 흐름이죠 내가 미리 아래에서만 잡는다고 하면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도 빠르게 매도한다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익이 극대화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왜 떼고 가려고 하냐 자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어떤 걸 당합니까 자 거래 매매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루 동안 매매가 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해선 이 권리라기 이전까지 12월 22일 이전까지 크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금요일까지 상한가 상한가 나오더라도 투경 조건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좀 주가 상승 자 금요일까지는 한번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긴급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연이어서 먹는 치매 치료제죠 먹는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KBS 뿐만 아니라 이런 뉴스 기사들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지만 연이어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세력들의 계획 주포들의 계획이 어떤 거냐 무상증자로 이렇게 주가 뻥 띄워놓고 이때 FDA 3상 관련해서 우리 나왔다 합병 진행한다 합병 한다라고 이런 기대감을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가의 하락을 막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상증자를 받기를 조금 계획을 세워놨다라고 저희가 알아본 내용이 이런 거고 물론 이게 계획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무조건 여기서부터 웬만해서 계속적으로 수익 보면서 담아놔야겠죠 수량 무조건 늘려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사항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 상한가, 점상한가, 동시효과, 균등배분 이용해서 매수하는 방법 이거는 필수적으로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거를 방지하고 어느 정도 그래 주가 방어했다 주가 방어를 했고 했다라고 치면 신주 상장 당일날 1대 14인데 14, 주식 물량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당연하게 굉장히 많이 주식수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신주 상장, 이 거래일 전에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무조건 좋은 사항인데 권리 공매도라고 하면 신주 상장일 이전에 미리 내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일이 1월 26일이죠 1월 26일에 이 거래일 전에 그때 상황을 보고 웬만해선 신주 상장이 되면 무조건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1대 14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 폭은 더욱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리 공매도 해서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액에 매도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해놨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권리 락일 이전까지 투자 경고 요건에 따라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권리 락일 이후에 상한가 동시효과를 대비해서 우리 균등 배분을 이용한 방법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남들보다 이틀 더 먼저 매도를 함에 있어서 주가 하락 전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 저희가 전부 다 정리해놨다 말씀드리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희망하시는 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죠 우리 구독 좋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꼭 좀 해주시고 010-370-38575 이 번호로 구독했다 구독했다라고 보내주시고 우리 무상증자 긴급자료 무조건 받아야겠죠 구독 소룩스라고 한번 남겨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더불어서 자료까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제가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권리 락일 이전 매매할 수 있게끔 타점 권리 락일 이후 매수할 수 있게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주 상장 이전에 내가 매도할 수 있게끔 방법까지 전부 다 정리해놨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이 번호로 구독했다 보내주시고 소룩스 자료까지 희망한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상한가 경쟁률 치열하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구독자님들한테만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주님들께만 전달해드릴 거니까 구독 소룩스라고만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점왕이었습니다